In time for In time for 뭐뭐뭐의 때를 맞춰 그런 얘기죠 I was just in time for the train In time for 열차 시간에 맞추다 그래서 in time for 했다 이제는 시간을 자꾸 뽀뽀할 때 맞춰야 된다 하나하나 연상했지요 이제부터 시간은 뽀뽀할 때 잘 맞춰 장면상 했나요? 여러분들 각자 정리해 보시고 In time for 이제 시간은 뽀뽀할 때 잘 맞춰라 In time for 뭐뭐뭐의 때를 맞춰